이번에는 CCR, 크리딘스 크리워터 리바이블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Who stopped delay? 누가 비를 멈추게 할 것인가? 라는 곡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만들어진 60년대와 70년대 초에 혼란과 불안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뭔가 안정과 해답을 갈망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비를 오랜 기간 동안 쌓여갔던 어려움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스케케 구름이라든지 혼란을 쏟아 붓는다는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찾으려 노력하는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역사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과 더 밝은 미래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문제는 그치지 않고 Who stopped delay? 계속 내려오고 있다. I wonder, still I wonder Who stopped delay? 계속 반복했어. 이런 문제의 종지부를 찍을 사람이나 사물을 계속해서 참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버지니아에서 폭풍으로부터 피난을 찾으려는 개인적인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휘말리다라는 표현은 큰 약속과 이상의 휩싸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라든지 신규 계획과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언급은 사회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황금 사슬로 둘러싸여 이 부분은 황금 사슬로 둘러싸여 있다는 표현으로 약속한 대로 이응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나 얻어하지 않는 결과를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에 휩쓸려서 현실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탑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인공이 현실을 떠나서 상상 속에 빠져들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stopped the rain? Who stopped the rain? 이라는 질문은 계속해서 이런 해결책을 바라는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음악을 듣고 서로의 안락함과 온기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축제적인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비는 계속 내려서 기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지속적인 문제와 불확실성에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계속 Who stopped the rain? 이라는 질문이 다시 계속 반복되며 해결과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탐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노래 Who stopped the rain은 그 시기에 혼란과 불안에 대한 좌절감과 혼돈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나 사물을 갈망하며 은유적인 이 비를 멈추게 할 사람을 찾는 염문도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난해한 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